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 속 수행결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위례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서울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수국사에서 열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오늘로 12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촛불정신으로 이어진 동학혁명의 의의와 불교 사상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중부권 최대 불교교육도량 천안 태조산 가건사가 부처님 오신 날과 계산 44주년을 맞아 성동대부를 씻겨드리는 목욕의식 대법회를 공행했습니다. 진각종 종조이자 한국밀교회 중흥조인 폐당대종사의 118주년 탄생절을 맞아 기념불사가 공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 즉 포스트 코로나로 한국판 유디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ICT와 바이오, 비대면 서비스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난과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유인에 대처하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연대와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남과 북도 생명,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4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 높은 국정지지율에다 여당의 총선 압승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수두룩한 난제들을 감안하면 어깨가 무거운 후반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즉 포스트 코로나 구상과 실행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계곡 3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최악이란 오명을 남긴 지난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BBS는 정파를 넘어 상생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며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 중 82%. 압도적인 지지로 3선 고지에 안착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20대 국회에선 광주, 전남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었지만 이번에 여야 양강 구도로 의회 지형이 재편되며 호남 정치의 고심점으로 우뚝 섰습니다. 호남의 목소리를 정말 굴절 없이 중앙정치권에 전달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도 그러한 호남 지역민들의 여망을 전해서 반드시 호남의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운 건 열렬히 추진했지만 끝까지 매듭짓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5월 정신의 근간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이계호 의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5.18에 대한 망언, 또 왜곡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건 통과를 못시켰어요. 이번에는 광주연남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함께 등원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반드시 그러한 역할을... 21대 국회, 180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개혁과제의 완수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국정기획을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제 안 되면 야당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표지향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협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야 상생 사례로 FTA 영향으로 농가의 침체를 막기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과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을 꼽았습니다. 사무실에 걸어둔 반냐신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어구, 진실불어처럼 결국 진실은 허하지 않고 마음에 가닿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이고 또 어렵고 힘든 소외받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도 정치입니다. 가슴 따뜻한 정치, 그건 제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하는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대 야수 국면에서 이제 여당은 대부분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존중해야 할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대치가 아닌 협치, 각자 도생이 아닌 상생협력의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 주구원홍이 지난 9일 별세한 가운데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불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대구 BBS 사장 법일스님 등 불교계 주요 스님과 신행단체장들이 대거 빈소를 찾아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또 조계종종정 진재대종사는 조화를 보내 주 원내대표를 위로했습니다. 발의는 내일이며 장지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음남리 선영입니다. 도심 속 수행결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정진과 마찬가지로 텐트를 치고 나홀로 수행해 매진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수국사에서 열린 상월 무건 템플스테이 현장,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찰 전각 주위에 둘러앉은 수행자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좌선에 몰두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두 눈을 감은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송담스님의 육성 법문을 들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뇌시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순간 마음이 한층 차분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좌선에 이어 걷기 명상 시간, 스님과 불자들은 사찰 경례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울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은평구 수국사에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겨울 위례 신도시 상월 선언에서 펼쳐진 한국 불교 사상 유래가 없었던 동안거 천막결사의 정신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월 무건 템플스테이,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한 동국대 교직원들은 상월 선언 수행자들처럼 1인용 텐트에서 2박 3일간 오로지 좌선과 명상, 무건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8각장 형태의 수국사 삼성각 주위에 설치된 9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일체 말하지 않고 하루 한 끼 식사와 소량의 간식만 주어지는 프로그램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수국사 주지이자 상월 선언 천막결사에 직접 참여했던 호산 스님이 함께하면서 직접 수행 지도에도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국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자들 간의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는 등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서울 수국사가 마련한 상월 무건 템플스테이는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위례 신도시 상월 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대중 속에서 되살리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bbs뉴스 정경민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5월 두 번째 이료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사 이료법회에서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법사로 나서 조계사를 찾은 불자와 신도들에게 인간의 과보로 인한 걱정과 근심, 분별심과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정진 자세에 대해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쁨과 행복함을 구하려고 할수록 똑같은 슬픔과 불행이 생긴다며 좋고 나쁨을 분별해 업을 싸는 행위를 중단하고 참선과 염불, 간경 등을 통해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26년 전 오늘은 부패했던 정부와 외세에 맞서 싸우며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추구했던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학혁명은 멀게는 3.1운동으로부터 가깝게는 광화문촛불혁명으로 계승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의의와 불교 사상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6년 전 오늘, 지금의 전북 정읍지역인 고부군수의 부정부패가 발단이 됐던 동학농민혁명. 당시 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주도로 민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다가 충남 공주 인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주와 평등으로 유학되는 동학사상은 3.1운동과 4.19혁명, 5.18 광주혁명, 60항쟁, 광화문촛불혁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전봉준 장군이 순국한 곳에 기념동상이 세워지는 등 동학사상은 오늘날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저 형형한 눈빛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전북의 국회의원이자 유학자로서 유불선 3교에 밝은 김종해 의원은 동학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며 동북아에 자주민권의식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부통학혁명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또 너일전쟁이 일어났고 동북아 전체가 자주민권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스스로의 민권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특히 김 의원은 천지 모두에 불성이 존재한다고 바라보는 불교 사상이 올곳이 구현된 것이 곧 동학혁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이 나타나 평등한 세상이 구현된다는 미륵 사상은 전북에서 동학이 일어난 사상적 기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미륵 부처를 진표율사가 이쪽 금산사에 주창을 하면서부터 이쪽은 후천 개벽사상 미륵의 본거지로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누구라도 짙게 강하게 가지고 있고 면면이 흘러내려왔지요. 그러다가 동학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되어진 것이지요. 동학혁명은 비록 좌초됐지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고자 했던 그 정신은 불교 사상과 함께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중부권 최대 불교교육도량 천안 태조산 가건사가 부처님 오신 날과 계산 44주년을 맞아 청동대부를 씻겨들이는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안 태조산 가건사는 청동 좌불상 앞에서 제11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질 것을 발언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들은 아주 만족하고 만족하게 생각해서 우리 가건사를 좌선만대에 이어질 수 있는 신심과 신심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비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숙진에 살아가면서 숙진에 뛰던 때가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그러한 의미를 같이 가주시면 좋을라 생각이 됩니다. 천안 가건사의 청동대불 아미타 부처님 상은 높이 15m, 무게 60톤으로 지난 1977년 5월 남북통일에 염원을 담아 조성됐습니다. 지장기도 도량 철원 심원사가 경자년 봄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현스님과 4부대 중은 독경, 다라니 염송, 공양 등을 통해 천지 만물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보살림을 향한 공양과 기도 정진으로 모든 이들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그 에너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전부 다 천지 만물로부터 오거든요. 농사를 누가 지었든 바람이 일어나는 공기든 또 생활이든 일체 모든 것은 다 뭐죠? 자연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으로부터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철원 지장산 심원사는 647년 영원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자 생지장보살의 원력과 가피로 널리 알려진 지장기도도량이며 해마다 봄과을 두 차례씩 산신대제를 봉행해 국태민안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진각종 종조이자 한국밀교의 중흥조인 회당 대종사의 118주년 탄생절을 맞아 기념불사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종조의 창교 정신을 이어받아 교화불사의 원력을 다시 세우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기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밀교를 대표하는 진각종의 총본산 서울총인원 무진설법전에 스승과 신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각종 종조이자 한국밀교의 중흥조인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8주년을 기념하는 불사를 봉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902년 울릉도에서 태어난 회당 대종사는 1947년에 밀교 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육자진원의 대지혜를 얻으면서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신교도들은 종조법어를 봉독하며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앞세운 회당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창교 정신을 되새기고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육자진원 염송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비밀 한가운데 모든 법을 설하여서 무량하고 미묘한 뜻 자증하게 함입니다. 교수는 신덕의 대원이오 백행의 근본이며 불행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종조 탄생절 기념 불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각종 총인 경정정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회성정사, 서울교구 스승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보행됐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근본서원을 쫓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찾아 미럼정토 구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되찾고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의 쾌유를 서원했습니다. 진각종 스승과 신교도들은 종조의 창교정신을 되새기고 참회와 수행의 마음을 한데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서울 진각종 총인원에서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을 활용해 예술계 피해를 복구하고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 총 351억 5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콘텐츠 250만여 건을 제공하는 국가 문화유산 포털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과 검색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화면에서 문화재 통합 검색은 물론 문화재 종목별, 지역별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조건 검색에선 문화재 명칭과 종목, 지정 번호, 지정 연도, 지역을 설정해 문화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2,640억 원을 들여 14개 지하철역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등포시장역 지하 1층 대합실에는 달마다 벼룩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마켓을 만들고 군자역에 대해서는 역사 일부 구역을 열린미술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완화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터져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와 불자님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기도를 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따르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 유지하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월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